불고기 라면입니다. 이것이 정말 라면인가? 진짜 푸들한데요? 달콤한 불고기와 시원한 홍합을 곁에 먹으면 일품이요? 쫄깃한 면발이 살아 숨쉬는 숯질라면. 오, 맛있겠네.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한 번 들이켰다 하면 멈출 수 없는 매력에 빠지는 건 시간문제. 닫겠어요, 접시에. 라면 봉지 뒤에 부분 보면 끓여 먹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방법대로 먹으면 맛있어요. 저는 라면을 3분 동안 끓여서 꼬들꼬들한 상태로 먹습니다. 저도 꼬들꼬들한 라면을 좋아합니다. 한 5분 정도 끓여서 불린 라면을. 입맛이 나는 게 좋아요. 오, 짱 면 마니아는 물론 불린 면 마니아도 반한 탱글탱글한 수제면과 각종 재료로 감칠맛을 살린 라면. 그 맛의 비밀은 바로 추방 위. 라면을 만드는 곳에 있었습니다. 오, 흥승이. 면을 뽑아요? 쫄깃한 면발을 위해 쓴다는 특별한 재료. 이건 타피오카 가루입니다. 면에 쫄깃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타피오카로 더욱 쫄깃하게. 계란과 시점을 곱게 입혀 손반죽을 한 뒤 기계로 다져 면의 탄성을 높여주고요. 마침내 꼬불꼬불 라면으로 두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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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있는 면과 기존에 있던 면이 부딪히는 덕분에 꼬불꼬불 라면위 특유의 면발이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라면을 이렇게 직접 만드는 건 중요한데요. 1mm에서 1.2mm 정도로 두께로 뽑고 있습니다. 호로록 짭짭하게 먹기에는 딱인 것 같아요. 설명이 딱이네요. 이제 꼬불꼬불한 면을 찌고 튀기고 구워서 던져는 과자까지 쫄깃함을 입힐 3단 작업 끝에 비로소 탄생한 수제 라면위. 기름은 쫙 빼고 담백함과 쫄깃함을 통해 더욱더 맛있는 라면으로 거듭 태어날 텐데요. 익어만 먹어도 맛있겠죠. 매일매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라면 만드는 과정하고 여러 가지 비법들이 이제 수첩 안에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의 수제 라멘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오랜 시행착오 끝에 비로소 손님들 입맛 저격한 수제 면과 감칠맛을 더할 천연 양념들을 볶은 듯. 이어 불맛이킨 불고기와 라면을 겪게 된 것도 오랜 연구의 결과 뭘 되시겠습니다. 준비하시는 게 뭐예요? 밑간 야채스프. 야채스프. 수제 면에 이은 수제스프. 각종 채소를 넣은 육수를 더해야 더 맛있다는데요. 야채에서 나오는 물과 육수에서 조합이 국물맛을 더 시원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진선한 채소 육수를 끓여 건강함과 시원함을 더한 채소스프으로 맛있는 라면을 끓일 차례. 중국 요리를 해서 라면을 끓일 차례. 중국 요리를 해서 라면을 끓일 차례. 천원님이 가장 추구하는 식감은 어떤 식감이에요? 먹었을 때 담백하고 쫄깃하고 오래 먹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식감이에요. 마법의 라면 수프는 필수겠죠. 건강한 채소스프와 쫄깃한 수제면과 마법 수프를 한 대 끓인 뒤 콩나물, 홍합, 불고기까지 차례로 올려주면요. 오늘 밤 당신으로 갈 수제라면 나갑니다. 나가요. 이 구역 비주얼은 나야나. 푸짐함과 건강한 맛까지 더한 수제일랑. 제가 알던 애가 아니에요. 너무 멋있겠죠. 몇 번이 굴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건 기본이요. 쫄깃함을 최상으로 끓여 올렸다는 수제라면 그 맛은요? 더 꼬들꼬들하고 담백하고 좀 톡톡한 맛이 덜한 것 같아요. 맛있어. 엄지.